같이 봤습니까? 16인조 악단에다가 이렇게 하는 성년이 봤습니까? 없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품초록회로 계속 거슴 것을 약속드리고 이번에도 우리 방지연 선배님이 바쁘대요 지금 광학까지 가야 된다니까 지금 급히 스케줄 관계로 먼저 해드리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무료 가수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뭐 2013년도 남아 봐야 한 달하고 약 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못했던 일들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 인 것 같습니다만은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돌아오는 차가운 겨울에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서 훈훈한 사랑에 오가는 그런 삶이 함께 늘 초록하게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 당신의 마음 자주색 가방 등 수많은 곡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뭐처럼 초록하게 음악회에서 여러분의 인사드리는 우리 황주현 선배님을 통해 드립니다. 황주현 선배님을 통해 드립니다. 바닷가 모래 밖에 안 넘어심다 흐릅니다 당신은 흐릅니다 나의 하임 rust 정말 그리고 나는 흐릅니다 나는 흐름이 사마 diese 나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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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그는 것이 당신도 가릴 수 없는 당신의 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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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나는 깨닫게 오지네 그 사랑마 그 시간을 떠나를 위함해 기다리는 곳에 기다리는 곳에 오지네 그 사랑마 나를 기다리는 곳에 오지네 그 사랑마 약속했던 시간은 널 보게 오지네 만날 수도 오지네 엇갈린 시간 한 수면 네가 할 수 너 할 수 잠재워 오지네 이런 만큼만 정말 슈時 오지네 오지네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